상륙입니다. 상륙 흔히 전쟁이 초효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상류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농공행상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농공행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소위 묶어서 설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상륙은 대군에게 유명이 있을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큰 군자라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장자겠죠. 장자, 소위는 뭐게 되겠습니까? 소위는 우리가 제자겠죠. 제자. 그래서 대군은 2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호, 2위. 그죠? 총사령관이 말입니다. 대군에게는 천명이 있을 것이다. 공자님 얘기를 빌어서 하면 대군에게 천명이 있다고 한다는 소리는 이 전공자라 올바른 뭡니까? 전쟁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일을 두고 소위 명이 있었는 거죠. 무슨 명이 있었을까요? 더 높은 직책을 줄 수 있고 더 높은 뭡니까? 상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군에게는 천명이 있을 것이고 그죠? 계곡승가에는 나라를 열고 나라를 열고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죠? 전쟁이 끝나가지고 더 큰 나라를 우리가 차지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제후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임금 될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곡을 하고 또는 뭡니까? 그 집안을 뭡니까? 넓히고 또는 이어서 나갈 내 자리, 내 임금 자리, 내 아버지 자리를 이어나갈 자식을 두게 된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소인배는 물룡이라 서지 마라. 그죠? 이제 전쟁이 끝났어. 농공경상을 해야 돼. 전쟁에 공로가 많은 대분에게는 큰 명령을 주고 큰 상을 주고 그죠? 그렇지 않는 소인에게는 뭡니까? 소인은 일도 등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은 조금 줘가지고 묶고 살도록 해줄 수는 있겠죠. 절대로 직책은 줘서는 안 된다. 소인들에게는 직책이 뭡니까? 그대로 소인의 부패의 온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소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집을 계승하게 하고 집을, 가문을 계승하게 하고 나라를 이어가지고 충신되게 하는 일 동양되게 하는 일에는 절대 소인배는 쓸 수 없도록 하라. 그 소인배를 등용해서 쓰지 말아야 하는 소리는 공자님 얘기죠. 쓰지 말아야 하는 소리는 뭐냐? 반드시 소인배 이 놈들이 이 나라를 이 나라를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어지럽힌다. 어지럽혀도 보통 어지럽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조선 500년이 있다 이랩시다. 이 조선 500년을 통째로 말아먹는다. 우리가 가문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가문이 김과 이가 장가가 있다 합시다. 이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잖아. 대대로 한 나라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가문이잖아. 이 가문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한다. 그래서 그놈들이 절대로 가문도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나라를 이어가는 동량을 써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소인배란 놈들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고 만다. 하는 게 우리 전쟁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여기서 1에서 6가지를 가보면 전쟁을 통해서 내 한 목숨 바치지 않고 싸우는 소위 장병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어려운 일은 내가 피하고 쉬운 일만 내가 하고 상주는 일에는 1번에 서고 노고를 하는 자리에는 꼴찌에다가 서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세상에는 세상에 만 명이 산다고 그러면 1부터 만 명까지가 있잖아. 그렇죠? 1부터 만 명까지가 있잖아. 1번은 대체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숨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만 명 꼴찌에 서는 사람은 뭡니까? 언제나 지 한 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쩌면 지 개인의 영달, 사심을 채우는 그것만 가슴에 머리에 꽉 차 있는 게 소윈배잖아. 그래서 그 소윈배들을 경계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사가 상이 바뀌면 이렇게 산수몽계가 됩니다. 그렇죠? 산수몽계가 산수몽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을 양대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품지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품지관, 품칸 뭡니까? 품칸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대군에게 명령이 있다. 명령이 아래에 소위 이에께 명령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산수몽계에서 보면 산이라고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남이죠. 소남. 소남을 우리가 소인배로 봅니다. 아직도 머리에 뭐죠? 새똥이 아직 마르지 않는 그런 소위 어린 철없는 놈이거든. 철없는 아이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인을 이 산으로 본 거고요. 세종실록이나 세종실록이나 성종실록에 보면 대체로 올라오는 상소문이 소인배 등용을 대개 막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은 잘 안 씁니다. 소인물용. 소인물용은 반드시 필난방야라.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배하 통초가 여지 없어서 그놈은 안 됩니다. 이놈은 안 됩니다. 요새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것도 다 같은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쩌면 뭐죠? 소인배의 전성시대 같죠. 참 저도 뭐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 하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래밖에 안 되느냐 수준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결국은 그렇게 훌륭하다는 정치인들이 뭐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저질과 그렇죠? 저질과 참 대도 않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소인들의 본색입니다. 소인들의 본색. 이 소인들한테 뭡니까? 절대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고 절대 뭡니까? 가문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소위 이름을 얻어가지고 훗날 소위 자기 가문에 또는 우리 역사에 남긴다고 했을 때 그게 아름답게 남겨질란지 우리가 언급하기 참 힘들지만 이완열 같은 사람도 그 당대는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억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반드시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을 걱정한다는 대군이라고 자칭 생각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천명이 가는 건데 그 천명이 소인으로 갈 것인지 대군으로 갈 것인지 오늘 우리 정치인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지수삿개의 상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